44세 여자 닭띠 사주 감정합니다. 신유연 무술월 개미일 대우수이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개묘 값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대우입니다. 개미일주가 닭띠 개달 양날에 태어났습니다. 시주는 불명이요. 시간이 아침 9시에서 10시네요. 9시가 그러면 4시입니다. 4시. 뱀씨. 뱀씨의 정사씨에 태어났습니다. 개수 일주는 작은 물이요. 본인이 작은 물이야. 물. 이슬 빗물 큰 한강은 임수고 한강은 아니고 작은 물인데 이 물이라는 성격은 지식이 있어요. R, G, R, G, G, 지식, G에 머리가 총명해요. 개미일주는 양날에 태어났는데 금은 양이야. 양날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수일가는 일주가 수일가는 본인이에요. 작은 물이 사주상에는 물이 하나만 있어요. 물이 하나야. 내가 설계하는 나무 자식을 나타내는 나무가 없어. 지장간 안에 숨어있어요. 그런데 대웅이 32세부터 나무대웅이 도와서 전체적으로 말년 72세까지 나무대웅이 옵니다. 35년간. 32세부터 지금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대웅이 와있고 물이 하나야. 그리고 나무가 없어. 그리고 재물을 나타내는 불이 두 개야. 불이 두 개고 하생토. 자식을 나타내는 토가 하나, 둘, 세 개야. 월질을 포함해서 강하게 있어요. 토가. 그리고 어머니를 나타내는 금이 두 개야. 그럼 이 사주는 가을에 태어난 물이에요. 이 사주는 10월달 생기고 양력 11월달이야. 이 물이 약하지는 않아. 가을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약한 사주는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지가 봤을 때는. 낮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한 중화가 돼 있는데 조상자리 편인, 편인이잖아요. 편인이 강해. 토생금, 금생수 이래가지고 나무가 없거든. 나무가 필요한 사주야. 나무나 불, 얼음, 수도 약하고 근데 금이 강한 사주야. 이 사주야. 금 조상자리에, 연지에, 신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뭐 홍련 사료이고 이래서 사주를 신유, 술 이렇게 그리고 사오미 저물이 또 강하거든요. 금이 강하고 하가 강한 사주야. 그래서 그게 가을에 이제 낮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물은 하나인데 본인은 금이 강하기 때문에 크게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신약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저물 정사하시면 이 하가 강해요. 사오미 이렇게 하국이 현성돼 있어요. 이 정물이 많은 사주고 본인도 금이 금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신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격국은 정강격이에요. 슬로레터 난데 이 작기월인데 지장관 안에 신정무가 있는데 정기무토가 도관되어서 정강격이에요. 격국이 좋아요. 정강격은 좋은 격국입니다. 제일 좋다고 보는데 얼굴이 미인이고 뭐 평생 큰 고생은 안 해요. 그리고 비난하게 지지는 않아요. 잘 살아. 부자로 잘 사는 사주야. 이 정강이라는 것은. 근데 무술개강이니까 얼굴이 미인인데 이 개강은 무술경술 경진 임진 이 개강인데 남자는 뭐 대장보고 카리스마가 있고 여자는 얼굴이 미인인데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갖고 남편과 이렇게 합이 잘 안된다니까 그런데 뭐 술미 무언정미 있어갖고 약간은 배반하는 이런 다양한 그런 반환살이 사주가 굉장히 좋아 이 사주는 반환살이 정간이니까 높은 배선을 할 수 있습니다. 정간격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는 정직 성실난 직업 간부급 공무원 본인은 뭐 그 개강이 있고 정간이니까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이 개강은 모든 사람을 제압하고 부기가 극과 극이 운이 좋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응격 총명 항복 살생 부기가 극과 극이야. 그런데 이게 정간이기 때문에 반환살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편생 잘 산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는 화가용신이 될 수 있어요. 목, 화 나무가 없잖아. 나무가 들어오면 좋고 또 조산자리 연지가 편인편인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약간 교른눈이 나쁠 수 있는데 편인편인 청강과 지지가 다 편인하면 이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편제가 용신이 될 수 있어요. 화가 결국은 정강격이고 뭐 직업적으로는 공무원 관리지 이런 것을 하고 뭐 계강이고 또 이래가지고 정간이 합돼 있으니까 얼굴이 미인이고 애교 있고 다정해요. 편생 잘 살 수 있고 또 일지가 편간이에요. 그럼 본인이 총명해. 총명령이에요. 그럼 내 남 그런데 이 약간은 남편과 이별 수가 있어. 이 사주가. 편간이 뭐지야. 본인도 약간 즐거움이 적어. 간산농 쪽으로. 그러니까 간산농잡 됐잖아요. 이 사주가. 정간 내 남편이 무술 두 명이 있고 일지에 내 애인의 편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간산농잡 이라고 하는데 정간이 무게 합이 돼 있어. 약간 장기의 능간데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합되면서 기께로 바뀌었어. 종 그런데 높은 자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사주가. 제가 봤을 때는 높으면 벼슬 납니다. 그런데 남자하고 한번 이별 수가 있고 자식 자리가 좋아요. 이 사주가. 편제 정제이기 때문에 말년에 가면서 역만대 많이 움직여. 내가 많이 움직여. 말년에 가면서. 많이 움직이면서 이제 저물을 가지는데 이 편제가 용신이 될 수 있어요. 조상자리가 편인편인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산액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하가 목하 나무도 부족하고 금이 강한 사주거든요. 금 인성 그래서 하 하가 하문이 오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물도 오면 좋긴 좋죠. 다양하게 그런데 원래 신약하다고 이러보면 금이나 물이 필요한 사주인데 금이나 물이 오면 많은 전물과 갈룩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무게 합파네. 합격이 아니네. 합파가 되어 있는데 사주가 애매하네. 저거 봤을 때는 그게 신약은 아닌데 목하를 쓰는 사주. 금수를 쓴다고 이렇게 보거든. 월지가 정간이니까 또 수가 하나니까 그런데 금이 조상자리 금이 강하다고요. 토생 금 금생 수 이렇게 술월은 토지만은 신령했지만 술월의 10월달 양력 11월달이잖아. 음력 10월달은 입동 바로 전이에요. 겨울 겨울이 오기 전이라 그런데 이것은 물이 강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며칠 며칠 한 5일 뒤에는 겨울이야. 물이 오는 거야. 그럴 때 이 금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토가 토를 신유 술 이렇게 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조상자리 금이 강하니까 이 사주는 내가 봤을 때 신약한 사주는 아니야. 나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하고 불 낮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을 용신으로 보는 거예요. 시주 시주가 없으면 이 사주는 이게 나무나 불이 도와야 되거든. 불이 있어야 되는 사주예요. 번위는 약하지만은 수가 하나지만은 힘을 갖고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없는 나무가 오면 되기를 하고 나무 때문에 이민되면 이 나무가 도는 거예요. 그래 하 하가 도와도 좋다는 거야. 이 금을 다스려주니까 이 사주는 하가 도와야 이 조상자리 신유 편인편인을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강산원잡 돼 있고 무게합파가 되면서 기께로 됐고 합격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술로리기 때문에 무게합파가 합격은 안 되고 무게합파가 돼 있으면은 무정 지압이 무정 지압인데 무정 뭐 합격은 뭐 총명하여 일견 다자한터가 하나 내신 무정하고 이런 성격이 개수일관이니까 지능증동은 낮고 진트심이 많고 약간 결혼할 때도 여러 가지 무정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이 많은 남자가 될 수 있고 한 번은 약간 이별해가지고 남자가 많으니까 좋은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사주가 그리고 반환살이 있기 때문에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분명히 이사주는 가수살까지 있네. 갑방 쓴다고 봐야 되겠다. 결혼해도 그리고 대응원을 격국은 정감격이요. 정감격은 격국 중에 제일 좋고 정감격은 양반입니다. 양반. 말 그대로 양반이야. 발은 발을 정자에 배설 감자이기 때문에 발은 배설이에요. 여자는 내 남편을 의미하여 남자가 두 명이에요. 남편이 둘 그리고 품명이 당장하고 재집이 발신하고 가계가 정통이에요. 정통 양반은 신용이 있고 자비심이 있고 얼굴이 미인이고 정제 편인이 있지요. 무슨 개강이 있으니까 한 번 부부하고 합이 안 돼요. 갑방 쓸 수 있고 개강이 정간이고 반환살이니까 공문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문이 잘 되었어요. 길신은 나무 용신은 제가 하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목하가 용신이야. 식상과 재성 간성은 용신이 될 수 있어요. 토가 강하기 때문에. 나무는 숫자는 38 파란색 동쪽 봄에 대기를 하고 기역기역 상기역 하는 숫자는 27 빨간색 남쪽 여름 리얼이 되기를 해요. 수도 좀 부족한데 수가 와도 괜찮아요. 문세는 내가 신강해지니까 그래 금은 오면 좋지가 않아. 금은 오히려 나무나 불이 필요한 사주예요. 물 수목하 물이 좀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우니까 대문을 보겠습니다. 1세부터 31세까지 기의 경자 신축 물이 도와서 내가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보통이라고 해야 돼요. 이 대문에 내가 공부나 이런 친구를 많이 만나지만 나름대로 1세부터 11세 기의 대문은 평간 급제예요. 요 대우는 영마니까 어릴 때 내가 움직이는 이사를 움직이는 이동수가 있다니까 유치원 때 그리고 경자 대우는 12세부터 21세는 정인 비견이네. 요 대우는 도와니까 인기가 많아. 나쁘지가 않아요. 물이 내가 하나니까 친구 동료가 도와줘요. 대기를 하고 어머니하고 22세 신축되면 편임 편간이니까 요 대우는 또 편재가 있으니까 재성이 있으니까 약간 지체됨이 있지만 공망은 신유가 공망이네. 충미충되면서 약간 지체됨이 있었고 요 대우는 또 보통이나 봐야 돼요. 22세부터 31세까지 그리고 32세부터 이민 개묘 값진 나무가 돕니다. 나무가 그리고 많은 토를 이 나무가 다 세려 줘요. 이민되면 급제 상관이야. 그런데 본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0 전후로 조금 여장부로 가거든. 그런데 충미충되면서 남자를 만나도 잘 안 돼요. 31세까지는. 그리고 32세부터 이제 물이 또 돌아오거든. 내 친구 동료. 그리고 자식이 도왔어요. 그 운세가 좋아. 지사주는 나무가 도왔기 때문에. 내 이렇게 없는 나무가 도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만 운세는 괜찮습니다. 인옷을 하국 대우 삼합 되니까 반합 그리고 42세 계묘대우는 지금 44세인데 비견 식신이니까 해문미 삼합 되면서 결혼 운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 높은 벼슬 할 수 있어 42세부터 51세 까지 굉장히 좋은 운세 예요. 비견 식신 운세니까 편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해문미 삼합 되면서 장선 사례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묵묵인비하고 높은 벼슬 오르고 하여튼간에 공무원으로서 크게 출세할 수 있는 대운이요. 51세까지 47세부터는 큰 벼슬 합니다. 나무가 더우니까 그리고 52세 깝진 대우는 급제 정관이네. 아니 상관 정관 상관 상관 정관 이 때문에 충미 충이에요. 내 남편이 또 남편 약간 남편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52세부터 61세까지 남편을 충 때린다니까 그런데 작게 어리니까 충댄 오히려 편인 편재 정관 편재격 이니까 작기 이 사주 편재도 투관되어 작기 정관도 투관되어 작기 재간격 이 사주 사주 좋네 작기 술로는 작기라 하는데 작기 재간격 투관되어 다 재간이 큰 편재 재물과 정관 관로 명예 건의가 투관되어 아주 사주 굉장히 좋다고 봐야 그래서 원래는 상관 정관 약간 남편 문제에 또 정관 충이잖아 정관 정관 충 되니까 남편 문제에 무슨 여러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52세 되면 똑같아요 남편 원래하고 갑진 갑진 똑같아요 그리고 원래 갑진 연 운세 약간 남자 내 남자 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양력 2월달은 병인월은 큰 태양과 손나무가 도우니까 정재 증인이죠 그래서 정재 상관이네 상관 정재니까 2월달은 운세가 좋아요 나무가 불이 재성이 도우니까 3월달은 또 큰 재물 정유월은 편재 식신이니까 굉장히 큰 재물이 들어오고 운세가 좋습니다 4월달은 무진월은 정간 정간 이니까 뱃살은 되지만 약간 충대 니까 약간 남자 자리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고 5월달은 기사월은 평간 증재니까 재물이 옵니다 항상 5,6,7월달 재물이 오는데 내가 이동수가 있어요 5월달 움직이면서 재물을 만지고 양력 6월달 경호월은 정임 편재예요 도와다니고 인기가 많아 큰 재물이 도웁니다 항상 양력 6월달 7월달은 심미 월은 편인 편간 편인 편간 7월달 에는 뭐 약간 외국 편의 편의 되는데 편재가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편인이 도움이 안 좋은데 8월달 은 인신 월 은 급제 증인 급제 증인 이제 물이 돕니다 물 그런데 항상 가을 8, 9, 10월달은 은색 보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을에 가을 양력 8, 9, 10월달 이럴 때는 은색 보통 8월달 임신 월은 급제 증인 9월달 개유 월은 비견 편인 이게 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10월달 갑설 월은 상간 증가 이것도 좋지는 않아요 상간이 내 자식이 내 남편 극하니까 양력 11월달 해자축 겨울로 들어가는데 올해 월은 십신 급제 요 달은 움직임이 괜찮다고 봐요 무려 물은 금이 제일 안 좋아 이사준 금 가을은 금이 강하다고 봐요 그리고 12월달 병자 월은 증제 비견 도와요 하여 이사준은 말하고 말 오 하고 지 자 도와요 그럼 인기가 있어 12월달 내일 1월달 정축월은 편제시키리네 제물이 기라고 하여튼 남자관계는 12월달 양력 1월달 이때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미원진사 자축 자미 충미충 항상 양력 12월달 양력 1월달 남자 하고 약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 입니다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 다 신앙하고 제왕에서 부자 사주 입니다 그리고 정강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그 격국 이에요 정강격 작기 저강격이요 정강이 투간되어 편제도 투간되어 있고 사시면 대원도 잘 도왔어요 그리고 62세부터 을사병모 정미 제물누새 말년에 중년은 32세부터 시신 목 상강 식상 식신 상강 대문이고 62세 72세 82세 제물되문 이예요 62세대문 을사대문은 시신 정제니까 제물은 많이 저축을 합니다 큰 사업도 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이면서 정제니까 이동수가 있고 72세 병무대문은 정제 편제 큰 제물이 도와요 도와 대문이니까 인기가 많고 82세 정미 대문은 편제 식신이니까 큰 제물이 도와요 92세 무신 대문부터 안좋아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91세까지 큰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주팔자 입니다